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8절로 29절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모세의 믿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음을 시험하다 빠져 죽다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이를 시험한 애굽 군대들은 빠져 죽은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났던 다양한 구원의 역사들과 그 증거들이 모두 동일한 믿음의 비밀로 인하여 나타난 것임을 계속해서 확인하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었는데 저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본문이 지금 히브리서 전체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로 바라볼 수 있게 꿰뚫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또 확인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믿고 있어야 하는데 또 알고 있어야 하는데 어느 누구에게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있는 자를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하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있는 자를 찾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람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로 45절에는 어째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미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도다. 자,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에게서 태어났어요. 거짓의 아비가 아주 진실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나는 그것을 진실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진실되게 말했는데 그게 거짓이에요. 왜? 그 안에 있는 그 진실된 내용 속에 진실은 없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는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의 아비는 자기의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진실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처음부터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실존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다는 것은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구원의 진리를 절대 알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의 문제입니다. 무능력의 문제를 자꾸 무지의 문제로 접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설교를 통해서 뭔가를 설명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해요. 가르쳐 주려고 해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지한 문제라면 깨닫게 하면 되겠죠. 또 해탈을 하든 참선을 하든 수행을 하면서 뭔가 깨달으면 되겠죠. 가르쳐 주면 되겠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전적인 부패한 무능력의 문제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들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은 특별하게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 속에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벨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그 얼굴을 돌리셨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이 모든 부분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싸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택함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이 왜 읽어집니까? 은혜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읽어집니다. 읽어서 깨달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깨닫게 되어주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아, 저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 아닙니다.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 은혜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바라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그 보상으로 받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대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대면해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기쁘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즉시로 바뀐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였다는 사실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평상시처럼 아담을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즉시로 숨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벗은 모습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웠고 또한 이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 너무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그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고 계세요. 하와는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기척을 들었다라고 창세기 3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죽음은 인간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면서 오게 된 죽음이지 하나님이 불순종의 형벌로 인간을 죽이시는 것이 아님을 저들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넌 내 말 안 들으면 죽이신다고 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었잖아요? 그것이 너의 실존이야. 너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너의 실존은 죽게 돼 있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마.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어야 돼. 불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도덕적 관점에서 잘못 착각을 하면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이 혼낸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 것이 우리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도록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실존의 창조의 본래 모습입니다.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너 나 떠나면 안 돼. 너는 그러면 죽게 돼 있거든. 그런데 떠났어요. 그래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부한 실존이 인간을 그렇게 죽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손을 내미셔서 다시 하나님께 오게 하신 것이에요. 붙잡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쫓았다가 불쌍해서 다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오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실까 두려워해서 숨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부파했을 때 오게 되었던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을 왜곡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왜곡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며 숨는 도망가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 주시는 자의 심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범죄했던 인간의 처음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서 얼른 숨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는지 알겠죠? 이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주어서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가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기쁘시겠습니까? 이게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보며 부끄러워했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혀주셨던 옷을 벗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벗어서 부끄러워했나요? 아니에요. 본래 그 모습이에요. 분명 저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너무도 기뻐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이제는 서로가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를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부정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잘못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든 것이에요. 서로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서로의 문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신을 부족하게 만들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한 생각을 처음부터 사단이 그에게 심어주었잖아요. 너 하나님처럼 똑똑하지 못해. 뭔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심어줘서 너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는 방법 가르쳐줄게. 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그 생각들이 결국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온전한 창조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돼 일컫는 모습까지 완전히 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기쁨으로 대면할 수 없었던 인간에게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인간에게 또 그 은혜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믿음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선택했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됨을 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두 가지 내용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두 가지 내용. 6월절 예식대로 순종한 것과 그 다음에 홍해를 순종함으로 그대로 들어갔던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6월절 예식을 지켰음이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이죠. 6월절 예식이란 각 집에 장자와 처음 얻은 가축들이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예식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 예식은 15일간이나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툭 말씀하시고 네 하고 된 것이 아니에요. 15일간 진행된 일입니다. 이것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착착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네 하고 대충대충 하다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15일간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규범과 규칙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6월절 예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는 법을 이렇게 명하셨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국기는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6월절 예식은 15일 동안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열흘간 준비해서 찾아서 6월절 양을 준비하고 그것을 14일 날 밤에 잡습니다. 정확한 날짜에 또 규정된 복장을 입어야 됐죠. 딱 떠나갈 준비를 다 하고 지팡이를 들고 다 규정된 복장을 입어야 했습니다. 6월절 고기와 음식을 먹는 법도 있었습니다. 쓴나물과 무겹병과 그 다음에 6월절 고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먹는 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남기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의 숫자만큼 그것을 다 정화해서 먹어야 돼요. 아주 철저하게 대충대충이 아닙니다. 절대 남기면 안 되었어요. 다 먹든지 남으면 태워버리든가 남겨두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특별한 규칙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순정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대로 순정하지 못한 자들은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6월절 예식을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정했고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정함을 통하여 온전히 구원함을 입을 수 있었고 끝까지 거부했던 바로왕과 애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자의 죽음을 예외 없이 당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도 믿음의 비밀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믿음이 있음이 드러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없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믿음은 개인이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애국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혹시 자신들도 건널 수 있을까 하여 이를 시험하다가 모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동을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믿음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행동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그 말이 들릴까요? 안 들려요. 저들이 순종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명령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듣지도 않았는데 순종의 행동을 따라하면 될까요? 안 돼요. 듣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건 뭐예요? 흉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격이 없는데 똑같이 주여 주여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을 흉내를 내서 자기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똑같아 보이죠. 무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참과 거짓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알곡과 쭉정의를 분명히 구분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에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척하는 것 이를 시험하다 빠져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분명히 모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정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날 내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우리만의 특별한 또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셨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을 오늘도 누리는 귀한 축복의 날 되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